도이치모터스는 저는 오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선거 마지막까지 부정적 영향을 윤석열 후보에게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 많은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지금은 내용의 팩트 여부에 따지고 있는데 일정 시점이 지나면 윤석열 후보가 답변하고 했던 부분에 대한 거짓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프레임이 만약 작동이 되게 되면 무척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불씨를 살려보려고 민주당 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아요 민주당의 주장이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년에 걸쳐서 어떤 경우에는 40여 회 거래했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200여 회 거래했다고 하는데 200여 회를 거래했다고 해봤자 하루에 한 번도 주문이 안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해봤습니다만 주가는 그렇게 해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천만 주식 투자 시대잖아요 국민들 중에 천만 명 이상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거든요 하루에 한두 번 주문 넣어서 이 주가가 움직인다? 그거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아니면 한두 번 매매하는데 그게 통정 거래라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 이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가를 조작하려면 하루에 한 번 주문이 아니고 하루에 만 번 주문 넣어야 움직여요 이게 주가가 이런 거죠 첫 번째 주식 문제는 특히 지금 2030 세대들이나 우리 주식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에 비하면 무척 민감한 주제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얘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모두 다 구속되어 있는데 유독인 건 심한 구속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얘기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잘 못 들여다봅니다 근데 다 구속됐는데 유독인 건 심한 구속되지 않았다 세 번째 민주당이 문제 제기할 때마다 윤석열 후보가 해명을 해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은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있는데 자꾸 변명을 하네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그래서 3월 9일까지 도이치모터스 부분에 대해서 국힘이 국민의힘이 실점할 것만 남아있지 여기서 반박을 하거나 득점할 부분은 남아있지 않다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에 집착하면 2007년 대선의 데자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7년 대선 때 민주당이 그때 BBK 갖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국민들 전혀 안 먹혀 들어갔거든요 기본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가 조작 개념이 상당히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일단 주가 조작이라는 게 어떻게 해갖고 주가를 만들어낸다는 건지 설명이 무지하게 복잡하고 근데 복잡하게 설명하는 와중에 민주당이 제시하는 팩트라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주가는 그렇게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거로 주가 조작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하시라 마지막 날까지 그러면 2007년 BBK의 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빅데이터를 12월 20일에서부터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묘하게도 지금 대장동 문제를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문제로 다 실정을 했어요 누명을 썼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저쪽에서 그쪽에서 대장동 공격하는 거 실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대장동 문제를 이번에 법정 토론에서 왜 문제 제기를 했겠어요 대장동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얘기할 때마다 또 지지율이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그러니까 국민들은 오늘 주가 조작하기 위해서 1만 번의 매수를 넣는데 이런 등등보다도 왜 유독 구속이 안 됐지 그리고 저렇게 설명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설명은 왜 계좌를 다 공개하지 않지 이런 등등의 좀 더 굵직굵직한 이슈에 있어서 민주당 주장이 상대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3월 9일까지 끝까지 주가 조작 주범의 의혹이 있는 공범의 의혹이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아무리 민주당의 흑색선전을 열심히 하더라도 주가 조작보다는 국민들의 머리에 쉽게 다가오는 것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횡령 의혹이에요 그거로 다 실점했어요 아 그거 앞으로도 나올 게 더 많죠 그리고 왜 하필 이재명 후보의 바로 옆집에 의문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느냐 그리고 초밥 10인분을 누가 다 먹었느냐 이런 게 바로바로 와닿죠 그런 식으로 실점 다 했어요 아직 할 거 많아요 실점 다 했기 때문에 그 얘기 해봐야 별로 소용도 없습니다 시사토크 알고리즘 김용남 의원과 저 정봉주 둘의인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이경재 앵커와 함께 완전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마치 그럼 진행자 같잖아요 내가 했어요 진행은 제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보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유튜브에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